대한민국 대전에 오신 중국 청소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시장 권선택입니다. 예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깝고 오랜 교류의 역사를 쌓아 공통점과 시탄점도 많은 친숙한 이웃나라 중국의 청소년들을 만나뵈이 모두가 예술의 키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몸짓과 소짓을 통한 예술은 만국 공통의 언어입니다. 한중 중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문화예술은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이 문화교류와 함께 두 나라의 우호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은 약 13억 명 세계 1위인 구수만큼 재능있고 유능한 문화예술인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전에 오신 여러분도 넘치는 기로써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돌아갈 때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고면도 중요하지만 중국 청소년들의 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며 즐거운 기억으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모든 열정과 끼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대한민국 한류 바람이 아시아는 물론 유럽,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바탕에는 대한민국 청소년 여러분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갖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에서 열리는 국제 청소년 문화예술제에 참가하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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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